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바울이 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바울은 어제까지 누적 관객수 20만 1760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개봉 첫날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개봉 4주차에도 식지 않는 흥행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바울이 상대적으로 상영 횟수가 턱없이 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도 바울의 삶과 복음 전파 과정을 성경을 바탕으로 잘 담아낸 점이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